어 좋아 어 이게 일단은 별빛 아이템 없나? 별빛 아이템이 없는 것 같구만 앗! 이런 아 죽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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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서는 독자 랩니는 이하니까 랩니는 이하! 르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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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백두 르르 풀로 바껴주자 하얀 죽입니다 죽입니다 고공합니다 태어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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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석공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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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야야야, 싸워라! 후우, 역시 잘 싸워. 후우, 역시 잘 싸워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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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감전당할 일은 없을 테니까 아니, 뭐 후간이 나오겠지만은 무슨 꿈을 만났다? 일단 쟤가 된다 후우, 역시 잘 안 돼 후우, 끝! 후우, lebih chu가 후우, 역시 잘 써 후우, 즉 잘 Epis Case 제빨, 주핳이! 주핳이! 1 적당 1 2 2 아 other one 아 으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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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흐흫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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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죄기를 소환하면 뭐해 이씨 나 혼자 싸웠는데 라이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여기 조심히 가겠니 여기 조심히 가겠니 여기 조심히 가겠니 어 아 제가 다 지나갈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으 또 으 으 요 오 네 으 간이! 사이사의 틈이 그만 오호 나이스 앗 자 신한 를 나와봐 이 자식들아 야 이거 어떻게 보면 이 낫대 이거 다 풀어줍시다 레벨업 이 낫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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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낫!! 이 낫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엔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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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 네크로멘서에 있을텐데? 칩을 더 이상 막아낼 수 없어요! 엔조! 엔조! 아 나이기 탁발백 밑으로jen! 고마워요.. 사제했던 입구까지 안내해드리지 음... 어, 그러고 보니까 나 그거 뭐지? 레깅스가 그거 밖에 없는데? 아, 나 이런 레깅스가 레깅스가 제기를 한 두 두 개 정도씩 마련해 둘걸 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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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흠 오! 으윽 겨우 겨우 하아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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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, 그디어 결전이 왔다. 니 모험은 부질없는 내신. 니가 우리 땅! 살아있는 육체로 오염시키고, 가만두지 않겠습. 하아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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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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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